어떤 전쟁도 두려워하면 진 겁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마귀와의 싸운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진짜 있나? 또 내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가정에도 있는가? 여러분이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당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면한 일이니까 마귀의 역사라고 해서 무언 놀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에도 음식에도 다 세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현미경으로 만약에 보듯이 다 본다면 아마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균을 우리 입으로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그랬다고 해서 당장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조심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주변에 늘 세균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병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아당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미 우리 인간 사회 전체를 역량을 끼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번 예배소서 6장 12절에도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계에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히 지성에 있어서는 앞서 있는 나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이뤄내겠어요? 그건 무서운 악의 영의 역사지요 히틀러의 고백대로 그는 늘 무슨 소리인가를 계속 들으면서 행동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무서운 악의 영의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 예를 들면 세계 10대 부국에 들어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그 나라 대통령이 주술가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세우고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완전히 악한 영이 그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의 역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상할 것도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형편이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도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나 아내가 이 사람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인 아내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지나고 나면 정말 후회하고 부끄러운 일을 우리도 저지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역사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귀와 싸울 때 준비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귀신들린 현상을 생각하거나 또는 피빡이 온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무슨 실패가 오거나 몸이 병들거나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마귀의 역사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마귀가 그런 일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정말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걸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마귀에게 다 속습니다 나중에 가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될 때 내가 평생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 지내고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져서 살았던 것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들에게 귀신들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요 에베소스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암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암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 축복을 완전히 뺏어가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죄사암 받은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떠밀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제대로 잘 지키고는 계신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뭐 귀신 들린 건 아니야 내가 무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는 않아 나 뭐 그렇게 괜찮게 살고 있어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모든 죄가 사암을 받은 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은 정말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나 믿습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제 모든 죄가 사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축복 속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는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은 축복은 절대로 말만 가지고 시인하는 거로 그쳐지지 않아요 너무 엄청나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면 지금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기는 한 순간이지만 그 죄값은 정말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삶을 받은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돈도 벌어야 되겠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이런 일들이 다 복이라고 하지만 속죄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게 뭘 말하는지를 정말 알고 나면 정말 감격과 감동으로 사는 거죠 그 신문에 놨던 그 사람이 모든 자기의 영상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는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감격하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눈과 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것을 정말 깨닫고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말입니다 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 가정적으로 좀 힘들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모든 죄 다 씻어진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정말 저 아무것도 저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충분해요 하나님 그렇게 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를 도대체 내가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암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속죄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의 사랑과의 관계가 말해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부터 소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전히 많은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내 주변에는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으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은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속죄의 은혜를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무섭지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모든 죄가 사암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모든 죄를 사암받았다고 정말 믿었다면 너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살았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이미 속죄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은혜는 그것은 정말 믿고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것 정말 믿으시나요? 예, 목사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여러분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삶에 영향이 있게 돼 있습니다 말 다르고 실제로 행위가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우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게 정말 사실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은밀한 죄가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짓은 못 하잖아요 아무리 내 육신에 유혹이 오고 충동이 있어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신 것을 내가 진짜 이제는 믿는다면 여러분 은밀한 죄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자유행위가 죄입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게시판에 올린 걸 봤는데 그럼 답을 해 드리고 말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은밀한 죄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시다고 믿는다면서 내가 혈기, 욕심, 거짓말, 음란함으로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하기 부끄러운 삶을 실제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게 믿는 건가요? 완전히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다 뺏겨버리고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축복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보기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사니 그 마음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신, 마귀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거는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디도서 1장 6절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구원받았다고, 모든 죄삼받았다고 하는 말이 실제로 삶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만 살았다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주의 은혜를 실제로 삶으로 누리고 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사나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어떻게 이렇게 송두리째 다 뺏어갈 수가 있나요 인류 역사상 마귀는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복음을 무효화시키려고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그랬고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난 아들을 다 살해하던 일도 그랬고 광야에서 아말렉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멸시키려고 역사했던 일들도 그랬고 예수님 탄생할 때 해롯 왕의 유아들을 다 살해한 사건도 그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무서운 박해도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또 전해지더라도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놓고도 실제로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속주의 복음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 감격도 없이 서로 그렇게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실제로는 은밀히 죄짓고 사는지 말이에요 마귀가 진짜 무섭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참 간교하고 무섭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의 간교를 모르니까 넘어갔던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그렇게 극렬하게 역사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알지만 그러나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이 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 깨끗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부응되도록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이끌어오셨어요 교회 역사를 단면만 보면 이제는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 없을 것 같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 희한하죠 지나고 보면 성도들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교회는 다시 부응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계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살았네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리지 않으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속주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 감격 전혀 나는 느끼지도 못하고 가정 안에서 교회인들끼리도 어쩌면 그렇게 나는 싸우고 사는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은밀한 죄 끊어지지 않고 아휴 목사님 나는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근거로 삼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옛사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내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여러분의 육신은 자아를 여러분이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생명이십니다 그때 마귀는 어떻게 더 이상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바울도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지 그 처절한 기록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쭉 이하로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하여튼 사도바울이 미칠 것 같았어요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바울은요 마귀가 사도바울의 육신을 통해서 사도바울을 좌절시킬 때에 도무지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곧 승리를 노래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의 육신으로만 살았을 때는 자기는 백전 백패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미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신 그 믿음으로 사도바울은 곧 승리를 노래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 것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래서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죄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모든 죄가 사암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하나님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다른 것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러면 여러분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열길로 도망갈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옛날의 생활이 더 이상 되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승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만 계속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웠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스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란을 당하고 곤고해지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칼에 맞으면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우리가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그게 바로 영적인 승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바라며 예수님 그분을 바라며